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 그 회장님 그 음악 도중에는 양쪽 많이 꺼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줄어들어 그리고 음악 끝나면 켜주고 그리고 저희가 코러스 시작할 때 제가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. 피드백 생길까봐 여러분들의 귀꼬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. 그리고 그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좋은 라인업들과 좋은 페링 인단 세사에 대해서 연구합니다. 플랫폼 매거진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해볼까요? 잠시만요. 잠시 잠시만요.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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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